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특이한 점이 우선 체제와의 전쟁,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폭증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외교, 안보, 민생,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압석을 해야 한다. 그 압석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은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만 진보 진영의 반격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연 몇 석이나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흔히들 서울에서 보면 울산을 영남의 한 부분으로 봐서 영남의 그건 소위 누구랑 공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울산은 서울 다음으로 8개 시도 출신들이 골고루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선거 역시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보면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팍팍하다고 하거든요. 소위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현재는 전석을 석권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두 달 전쯤에서 터져나온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울산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 쟁점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요?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전에 대통령이 참모들이 있는 앞에서 내 친구가 당선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참모들이 계획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기간 내에는 현행 범위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참여 안 합니다. 선거 끝나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난번 그런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조직직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그걸 강력하게 부각시길 계획인데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 국정조사 하나 이렇게 해서 밝힐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같은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감염병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는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하는 매뉴얼도 우리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그대로 했었으면 사태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우한 폐렴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때 대한의사협회라든가 감염협회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자, 조사하자 등등. 그러면 또 중국 사람들 입국을 또 우리가 차단하자. 그 요구를 이 정부가 전부 묵살했죠. 소위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문 열어놓고 방에 모기 잡는다. 이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그런 정도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울산 경제가 기존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와 관련된 공약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울산의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제1정책이라고 할까 탈원전 정책. 이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울산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의 메카. 또 그다음에 동북아 오이러버,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해서 앞으로 울산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는 공약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미래통합당 정가변 울산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 bill 어뜻이었습니다. 이제은 나 padres입니다.